트랄랄라 브라더스 자 이번 코러는 트랄랄라 브라더스 멤버들의 일상을 빼꼼 엿보는 시간 트랄랄라 라임입니다 오늘 뽕팀 짝팀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나뉘었어요 촬영 전에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신변보호가 필요하다 신변보호요? 필요합니다 자리 좀 바꿔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사실 저희가 아주 살짝 형들 뒷담화를 좀 했거든요 뒷담화를 했다고? 그래? 두렵다 와 나 진짜 무섭다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를 씹을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 뒷담화를 할 게 없어요 근데도 동생들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주고 와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는 것 같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들만 지금까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 보면 대단히 질겅질겅한 눈감인데 동생들끼리 아주 똘똘 뭉쳤대요 아 그래요? YB의 단합대회 단합대회 얼마나 재밌었는지 빨리 만나볼게요 나 진짜 무섭다 야 이거 우리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지금 못 보일 것 같은데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무릎 꿇자 뜨거워 어 뭐야 계곡 간 거야? 밖에 엄청... 지금 30도야 아무튼 오늘 물놀이 하고 계곡 가나 봐 워터파크 아 근데 형들 언제 오냐? 오이 아 세쿠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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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놀 준비 됐어? 바로 타 바로 타 들어와 야 너 놀다 왔나? 야 니네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오케이 레츠고 우리가 이제 20대끼리 모인 거야 어? 젊은 피 우리 YB란 말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아저씨들 올드봉이들한테 질 수가 없단 말이야 우비한테는 지면 안 돼 얘들아 우리가 누구야? YB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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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하하하 진욱이 저기서 형인 척하네 되게 그러니까 진욱이 지금 어? 제일 큰 형이라고 지금 되게 대장인 척하고 어깨 힘들어 갔어 우리가 누구야? YB! YB! YB 정해졌다 YB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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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네 와 오늘 업 됐네 진짜 아 근데 날씨도 기가 막힌다 오늘 이거 그러니까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딱 물놀이하기 진짜 제일 와아 바다 바다 강화도 바다 강화도 바닷가에서 오두박 집을 짓고 샤샤 울샤라샤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근데 이렇게만 보면 대학생들은 MT 같잖아 그러니까 와 근데 바닷물 되게 이쁘다 이쁘다 동생들이랑 딱 이렇게 모일 거 얼마나 좋아 이런 시간이 우리도 필요했어 사실 근데 그러면 젊은 피면 지현이 형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진짜 지현이가 없네 여기? 지현이 아마 조금 이따가 올 거 지현이 아마 일 있어가지고 와우 그래 그렇게까지 뭉쳐야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요 그래 근데 우리끼리 뭉치니까 약간 대화가 된다 그러니까요 상도형이랑 있으면 약간 1분마다 대화가 끊기거든 아 벌써 시합됐다 시합됐다 내가 뭐 약간 상도형 그 약간 농담하시면은 무조건적으로 웃어야 돼서 좀 힘들긴 했는데 아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 진짜 솔직하게 혜성이 형은 어때 혜성이 형은? 혜성이 형이요? 어 너 잠깐만 야 호비가 오늘 와서 해 야 거의 다 왔거든? 아 진짜 형? 아 1분 남았네 어 다 왔어 다 왔어 가자마자 물놀이 할 거야 다 왔다 다 왔다 보이지 보이지? 뭐야? 저 계곡이야? 아니 수영장 어디 있어요? 여기가 수영장이야 자연수영장 어? 어? 낚였네 낚였어 자 스노클링 장비 수호 거 수호 거 자 주인협이 거 뭐야? 우와 이게 이렇게 무거워? 자 어때? 너무 좋다 와 아니 스노클링 장비가 아닌데 저게 아니 그래서 오늘 뭐를 하는 건데요? 우리가 사실 이걸 입고 장어를 잡으러 가 그래 우리가 직접 잡을 거야 직접 잡아서 직접 해 먹는 거지 우리가 호랑 호랑이 무슨 일이야 야 네가 하는 게 혜성이랑 뭐가 다른데? 같은 진씨랑 배웠어요 원래 호랑이 없을 때 토끼가 왕무로 탄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저 장어 움직인다 장어가 몸보신에 되게 좋잖아 최고지 최고 형들은 맨날 막 그 옷 딱 뭐 백수 먹으러 가자 능이 백수 아저씨 같은 메뉴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좀 젊게 장어를 먹고 형들을 이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잡으면 다 사줄게 그 잡는 거 어 진짜요? 진짜 자동화 그거 다 사줄게 자동화 다 사줄게 마리수 다 사줄게 100마리 잡아요 그러면 100마리 잡아봐 거짓말 안 치고 100마리 잡아봐 일단 장어 잡아서 장어 맛있게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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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도 형이랑 혜성이 형 재미없는 농담 더 이상 웃지 않을 거예요 상도 하자고요 상도 형이라고 하지 마 나상도 진해성 이렇게 하하하하 세게 나간다 뭐라고? 내 일이 없니?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나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상도 진해성 앞에 야 붙여 그래 야 앞에 야 붙여 야 상도 형 혜성이 형님 농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야? 우리가 Y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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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진욱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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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욱이 우리가 누구야? YB 우리가 누구야? 우리가 Y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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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요? 이게 뭔데요? 하다가 하다가 바로 팼어요 바로 팼어요 이게 뭐야? 이게 YB지 다 이러고 있는데 혼자 YB 하다가 바로 팼어요 그러니까 네가 YB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욱아 의자 갖고 와 빨리 형 벌써 후회되는데요? 왜? 날씨가 너무 더워요 다 왔어 다 왔어 이쪽 어디거든? 찾았다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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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겟 겟겟 겟버 겟버 장어를 양심으로 하는 거지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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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풀숲에 달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터무들과 지금 많죠 아 아닙니다 사장님 이곳에 장어가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? 지금은 좀 잡아내고 한 2톤이니까 2톤? 2톤? 한 2톤이니까 2톤? 4천마리 정도 들어있습니다 4천마리요? 그중에 1천마리는 저희가 가져갈게요 오케이 저기에 지금 4천마리 저기에 4천마리 그야말로 장어밭이에요 장어밭 물반 고기반인 거네 그렇죠 그렇게 보여도 네 그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? 네 저희가 너무 많이 잡으면 어떡해요 저 진짜 잘 잡아요 잘 잡아요? 예예 한 번 잡아오세요 우리가 누구? 자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가 바로 가 두려워봐 두려워봐 야 그냥 바로 들어가 자 형이 보여줄게 민준아 뭐해 다리가 안 빠져 다리 안 빠져 아 꺼리니까 여기다 놓고 아니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잠쯤 그래서 잠쯤 야 뭐가 이렇게 꿈틀대긴 한다 뭐가 움직여? 야 뭐가 꿈틀대 오 오 봐라 보이네 아 있다 살짝 보인다 등 그냥 이렇게 손 넣어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이렇게 손 넣어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근데 이게 잡히냐고 어디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안 보이는데 잡을 수가 있나 느낌 감각으로 하나? 그냥 느낌으로 내가 볼 땐 장어가 얘네를 잡을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여기 없어 장어가 저기 끝에 몰려있나 봐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야 야 야 왜 왜 왜 저런 거예요? 툭툭 치는 거야 밑에서 툭툭 치는 거야 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겁먹었다 겁먹었어 으아악 으아악 으이씨 누구야 성격 나오네 어딨어 야 잡았어? 하이파이브 했어? 네 막 툭툭 치고 가요 훅가 내가 볼 때 쟤들 한 마리도 못 잡을 거 같은데 남자들에게 겁이 많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다들 장어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아니 형들이 데려왔는데 형 둘이 제일 무서워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아니야 형이 장어 잡는 법을 알려줄게 진짜 잡는다 이제 진짜 잡는다 이제 진짜 잡는다 이제 어 제발 아 무서워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아니 우리 여자 목소리 야 너 뭐야 너야? 얘야? 고라니야? 뭐야 야 안팍 야 똑같은데?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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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이 완전 고음이다 야 저런 소리가 어떻게 나냐 아니 형 깜짝이야 아니 형 진짜 왜 그래요 아 진짜 깜짝이야 우리 엄마인 줄 알았잖아요 아 씨 깜짝이야 여자 형? 아 진짜 못하겠어 아 진짜 못하겠어 아 진짜 못하겠어 깜짝아 아 잠깐만 이거 튠 한 거예요? 아니 튠 한 거 같은데? 튠 한 거 같은데? 아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고? 근데 원래 평소 저런 고음을 내요? 노래할 때는 저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희한하네 깜짝 놀라면 나와요 야 그러면 노래할 때 장화를 갖다 주잖아 야 마이크 대신 장화를 갖다 줘 야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저 구석에 다 있네 야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지금 그렇죠 저렇게 몰아야 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제 안 무서워 장화 따위 왜 던져 잡았잖아 아니 형 왜 던져 잡았으면 통에 넣어야지 아 왜 버리냐고 잡았는데 야 저 장어는 얼마나 놀랬겠냐 아니 처음으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그리고 또 엄청 시끄러웠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엄청 시끄러웠을 거 아니야 잠 깨가지고 근데 민준 덕분에 장어 사이즈를 우리가 봤는데 와 줘봐봐 야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때 진짜 크다 와 어마어마하네 이만했어 이만했어 어마어마하네 아나큰 나야 아나큰 나 아 이거는 짤이다 짤 엄청 돌겠다 야 야 야 나 침착해 침착해 우리 잡아 잡아야 돼 야 야 빨리 끌어와봐 수호야 거기서 와 자 한 마리에 어서 잡자 일로 오라고 봤다 수호 봤어 잠깐만 수호 봤어 오 잡았다 그렇지 오 놓치면 안 돼 잡았다 잡았다 야 사이즈 좋네 저 물려고 물려고 하는 거 봐봐 저 물려고 하는 거 봐봐 빨리 빨리 통통통 빨리 가져와 가아 징그러지셔 야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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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다 아유 드디어 한 마리 수호가 이게 악력이 좋네 오 씨 아 씨 아 씨 야 이게 머리 오 씨 야 만져봐 빨리 만져봐 어 그래 잡아 잡아 야 잡아 아이 진짜 잡아 잡아 야 잡 아 그걸 못 잡냐 아 답답하다 진짜 내가 볼 때 이 형 둘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면 뭐해 성훈아 쟤들은 형들이 있어야 된다 나 그냥 오비할래 나 서른 살이에요 아 나 서른 살이라니까요 오케이 할 수 있어 잡아 잡았다 씨 잡았다 씨 아 얘 어떡해 잡았다 잡았다 얘 뭐 이거 밧줄 타냐 밧줄 타 아 얘 어떡해 잡았다 잡았다 아니 아 아 아 너무 바라네 아니 이거 잡아도 도망가 야 이거 애는 성격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다 진짜 성격들 봐 성격 많아져 이제 성격은 온다 어 얘들아 도저히 안 되겠다 어 형이 다른 방법을 찾아올게 사장님한테 형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에요 아 친경 사장님 저희 진짜 도저히 못 잡았어 못 잡을 것 같아 도와주세요 이걸로 가지고 아 뗄 채로 네 저 가 쪽으로 해가지고 네 저거 친뜩기 나왔다 친뜩기 저게 족대입니다 여러분 족대 어릴 때 항상 집에 있었는데 어릴 때 엄청 많이 했잖아요 피레미샵으로 많이 댕겼다 아입니까 저거 얘들아 찾았다 이걸로 하면 무조건 잡는다 오케이 반대로 아 바지가 무거워도 못 움직여야겠어요 저 안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아휴 쏘야 통 아 진짜 기다려봐 너 통 갖고 와 오 마이 뭐 하는 거야 야 야 야 야 야 뭐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갑자기 으응 야 반바지 반바지 아니 저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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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 야 반바지 반바지라고 아니 와 와이비는 다 벗어요 원래 아 아 엠주 세대라 자신 있다 이거지 형 그냥 장어집에서 돈 내면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직접 잡아서 먹어봐 지금 우리 고생을 했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겠어 야 그리고 지은이는 못 오게 하자 오늘 아 오늘은 아닐 것 같아 아 지은이는 먹기만 야 거기서부터 몰아 거기서부터 오케이 오케이 몰게요 몰게요 야 와와와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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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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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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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였다 백 마리 백 마리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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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와 대박이다 뭐야 일단 금을 채워 금을 채워 금을 채워 금을 채워 와 와 엄청나네 힘 봐 힘 봐 힘 봐 힘이 장난 아닌데 야 그쪽으로 몰아 이쪽으로 몰아 이쪽으로 여기 엄청 많아 여기 이쪽으로 몰으라고 이쪽으로 잡았어 야 진짜 많아 와 대박이다 장어 풍면이다 장어 풍면이다 야 다 꺼내 다 꺼내 빨리 잡아 야 손으로 잡아 손으로 싸가지고 야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또 애들 같아요 그리고 한참 먹을 때니까 많이 잡아야 돼 많이 잡아야 돼 잡았어 씨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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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간 승리했어 인간 승리 이야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솔직히 서로 약간 실망했죠 저는 이 형 진짜 실망했어 아 저는 민준이 형 제일 실망했어 근데 난 수호가 진짜 실망이다 근데 난 수호가 진짜 실망이다 나 왜? 서로 실망했어 서로 실망했어 근데 수호는 너무 바지까지 벗고 너가 오줌도 못 가릴 줄 몰랐어 어리잖아 페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